너는 약간 확실히 반들반들한 게 확실히 딱 있는 집안 약간 이마야 아 근데 솔직히 말할까 필리가? 네 난 진짜 너 나보다 형인 줄 알았어 나 진짜 너 처음 봤어 나 진짜 진짜 너가 형인 줄 알았어 형 저 강준이랑 한 살 차이예요 형 저랑 너 한 살 차이예요 강준, 이정민이랑 한 살 차이입니다 원재랑 한 살 아니 그 필립아 너 저기 뭐냐 스물다섯이지? 예 와 내 동생이 스물여섯이거든? 나랑 동생이랑 다섯 살 차이 나 응 와 근데 진짜 실감이 안 나네 저도 정민이처럼 집에 로봇청소기 있고 천장 에어컨 했었으면 나 얼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니 형 뭔 말도 안 된 소리만 하란 말이야 정민이처럼 살았으면은 정민이처럼 저기 뭐냐 얼굴에 좀 기름기도 싹 끼고 좀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약간 있는 집 집안 자식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되겠지 아니 그렇다고 너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말았으면 해 서딩상